기타의 종주곡 스페인 경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엘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날이 언제냐 면은 7월 2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스페인 러시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덴마크의 경기 16강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크로아티아가 8강에 선수되죠 결정적으로 좀 세우는데 와 정말 약간 저는 걱정을 했었던게 스페인이 일단은 지금까지 그 개최국한테 무승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비기거나 져요 그래서 2002년때도 그랬죠 개최국한테 정말 약간 난 어디서 많이 본걸 해 그치 어디서 보던 장면이죠 저걸 또하나? 그렇죠 2002년도 때는 호아킨 선수가 혼자 실축을 해서 세 번째 키커였죠 너무 잘 막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겼는데 호아킨 선수 말고 이번에는 세 번째 키커 근데 이번에는 두 명이 두 명이 잘못을 해가지고 다행히 약간 이렇게 좀 나눠 가지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가 개최국의 또 현장에서의 또 그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8강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어저께 두 경기 다 승부차기였는데 야 덴마크 크로아티아 승부차기는 정말 축구 역사에 남을 만큼 대단한 골키퍼 노름이었죠 우리 조현우 골키퍼도 잘하는데 와 정말 슈마이켈는 날라댕기더군요 슈마이켈이 일단 모드리치가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막아서 저기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첫 번째 키커에 또 그 선방을 또 막아내고 네 번째 키커에 선방을 또 하고 근데 반대에 이제 저기 덴마크에 이제 키퍼가 슈마이켈이고 크로아티아 키퍼는 수바시츠였잖아요 네 수바시츠의 선방도 슈마이켈 정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공이 어디로 날라오는지 알고 가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네 네 예측을 해갖고 이렇게 딱 맞는 건데 그게 사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미리 가서 이렇게 막 날라 네 뭐 독일은 좀 뒷심이 없어서 졌는데 16강 또는 올라가지 못해서 탈락했는데 독일은 좀 져도 되는 게 그 러시아 저거잖아요 그게 볼가그라드 뭐 저기 세인트 페테스루크 이게 다 레닝그라드 스탈링그라드였어요 네 격전지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볼가그라드 경기장 보면 이렇게 드론으로 멀찍에 찍으면 좌쪽 마마 F1 덕에 이렇게 어머니상 있습니다 대지의 어머니상 아 네 네 네 세상에서 제일 큰 동상입니다 석상입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세요 독일은 러시아 가면 원래 힘을 못 써요 네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일본인이 최근에 트위터에 남긴 그런 또 드립 중에 이탈리아가 사라지고 독일이 사라지고 일본이 남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많이 본 장면 같은데 이런 또 드립을 또 쳐주셨는데 또 대단한 독일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대단한 스쿼드로 우승후보로 꼽혔던 스페인이 또 이렇게 빨리 심혁방에서 사라질 줄 몰랐네요 이제는 대단한 정말 우승후보라고 남은 팀은 몇 팀은 안 돼요 이제 브라질 프랑스 뭐 이정도가 다네요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랑 잉글랜드도 물론 우승공백하면 약간 좀 무게감이 떨어지죠 네 근데 거기에 같은 무게감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 저기 독일과 뭐 지금 스페인이 벌써 나가 떨어진 지금 이 판국에 아르헨티나랑 포르투갈도 다 날아갔죠 트랑스랑 지금 뭐 크로아티아가 4강까지 갈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가 이제 러시아랑 맞붙게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개최국이 4강을 가느냐 아니면은 네 20년만에 4강을 크로아티아가 또 가느냐 뭐 이런건데 여튼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우리나라 경기 말고 다른 나라의 경기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건 간화이글스 야구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미친듯이 재밌습니다 네 요즘 시즌이죠 네 재밌게들 다들 스포츠 관람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깁슨 유에스의 2018 플라잉 브이 모델 같이 해볼건데요 이게 2017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딱 두가지 포인트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7년 기존 모델에도 그라나딜로 지판이 쓰이긴 쓰였거든요 이 그라나딜로가 번역하면 자단 그럼 로즈우드 아니야? 네 그쵸 그 로즈우드의 어떤 여러가지 디테일 중에 하나의 세부 수종에 해당하는 그런 대체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그 같은 패밀리에 속하는 그냥 그런 라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코코볼로도 우리가 로즈우드 대체목 네 대체목 로즈우드에 속하는 속하는 다른 종류가 좀 약간 다르네 그래서 로즈우드, 코코볼로, 그라나딜로 전체적으로 다 좀 비슷한데 이 그라나딜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붉고 굉장히 밝아요 화사합니다 느낌이 좀 이질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라나딜로가 좀 설익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이제 타마목으로 토레파이드 구웠습니다 그을렸어요 와 그을렸 타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이 붉은 기운이 남아있죠 상당히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즈 색깔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파이드, 그라나딜로 뭐 지난 시즌 모델도 그라나딜로였긴 했으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색감과 약간의 에이징된 사운드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그 기타 매니팩처를 잠깐 들은 말인데 네 이제 굽잖아요 뭐든지 굽으면 그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약간 단단해진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넥 브릿지 픽업에 지난 지난 시즌에 2017년도 플라잉 브이에는 더티핑고가 더티핑고가 장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버벅으로 바뀌었습니다 버벅2 넥에 버벅2 브릿지에 버벅3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바뀌었어요 그라나딜로를 구웠고 그리고 더티핑고가 버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가격이 약 어 권소가 기준으로 약 15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어 할인가 그래서 185만원에서 202만원 또 이것도 SG 200만원 시대처럼 네 치킨 2만원 시대처럼 또 플라잉 브이 200만원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10%를 할인을 적용을 해서 181만원에 현재 판매가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아주 잘했네 물론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SG와 플라잉 브이가 200만원대로 넘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마지노선을 좀 돌파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그건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SG는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줘서 우리가 야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돈 오른 것만큼 퀄리티도 따라가긴 했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결국에는 좀 빈정은 상했습니다만 빈정은 상했습니다만 근데 이 플라잉 브이는 어느정도로 지금 이 가격에 이 오른 폭에 대한 충격을 퀄리티로 메꿔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깁순도 이제 뭐 재정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네 한번 그 트렁프 전부에다가 한번 개교보지 저 저 할리 데이비슨처럼 우리 폴란드로 이사하겠습니다 아 아 아 그 왜 자꾸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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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딴딴해진 건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조금 좀 차분한 느낌? 정리정돈이 좀 있죠 딜레이도 끄고 리벌브가 살짝 녹췄고 부들부들하네요 좀 차분합니다 마샬인데 진짜 이러고 치면 치긴 참 편한데 이게 기타 치다 보면 다른 걸 못 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가, 자꾸 와요 어우 좋다 좋게 네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유들유들 차분한 유들유들 차분한 햄도의 크런치박스인데 약간 백전노장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젊은 패기가 아니고 굉장히 그 그라운드에서 오랜 시간을 머문 여유가 넘치는 이런 사운드입니다 마샬 겐이고요 내 spécial지 않은 내 스타일의 내 스타일의 내 스타일의 내 스타일의 나이 내 스타일의 어 요건 좋네요. 좋다 좋네 잘 만들었네요. 이 깁스는 지금 마샬 사운드에다가 조금 더 하이게임으로 한번 해 볼까요. 네. 배킹을 좀 예 예 음 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이게잉 사운드 좋네요. 이번에는 반죽을 붙여서 솔로톤 위주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. 하이게잉 사운드 좋네요. 하이게잉 사운드 좋네요. 하이게잉 사운드 좋네요. 하이게잉 사운드 좋네요. 오, 좋아. 딱 그 여유가 좀 느껴지는 그런 개인톤이 이번 18년도에 17년도와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. 네 플라잉 브이 이렇게 사운드 쭉 틀어봤고요 시청자 한조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조평은 2159화 팬더 US의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스트레텔레 하이브리드 평행우주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여기에 다양한 한조평들이 많이 달려있었는데 볼빨간갱년기님 메이플렉과 썬버스트가 잘 어울리는 게 예뻐요 이상한 조합에 하이브리드가 이렇게까지 예쁠 줄이야 소리도 바디의 영향인 듯 텔레텔레한 소리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바디가 무거우니 텔레 소리군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질량 보존 하이브리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음 뭐 괜찮아요 그렇죠 뭐 어떤 무게나 이런 거에서 사운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재미있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볼빨간갱년기님 네 선생님 이 플라잉 브이 한줄평 들기가 참 그렇죠 이게 워낙 화끈하게 생겨서 이거는 다 좋아하실 거예요 기타라 그러면 딱 이렇게 생긴 게 멋있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새롭진 않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새롭기가 이제 힘들죠 이제 힘들죠 뭘 바꿨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올해의 플라잉 브이에서는 어떤 여유와 지금까지 그런 좀 레거시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플라잉 브이인데 올해 날았죠 이제 우선은 베테랑 기행사 플라잉 브이 202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날라 댕기지 않고 이제 좀 착륙한 기분이에요 이렇게 딱 어디 좀 보증 확한 듯 이렇게 딱 착륙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네 그럼 점수 드릴게요 이게 점수 주기가 힘들어요 이게 기타가 저를 자꾸 다 보여요 좋고 뭐 새롭지도 않고 네 근데 아우 그냥 깔 거는 없고 또 더 주려면 더 줄 것도 없고 네 더 줄 것도 없고 네 더 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줄게 소주자 형님 맵 땡 맵 네 사실은 약간 변화가 없으면 좀 박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더벅 그 30 싱거를 뭐 더벅으로 바꿨다고 뭐 그게 천지가 개벽하는 변역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깁슨이 좀 유독 좀 의미 없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꾸가면서까지 이 연도 이 스탠다드를 따로 낼 필요가 있나 괜히 약간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게 좀 의미 없는 변화들도 좀 있어요 보도블록 벗겼다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변화들이 좀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준수한 퀄리티를 계속해서 맞춰내고 있다는 거에 좀 하나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2018 플라잉보이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2018 센 기타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2018 파이어버드입니다 2018 파이어버드는 이제 할인가도 200을 넘었어요 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스폴 커스텀 스콜피언 모델 전세계 25대 한정판 할인가가 755만원인 기타가 있어요 원가는 얼마에요 원래가? 839만원 아 세다 너무한 거 아니니까 네 이런 무시무시한 기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타임즈 더블타임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츠오 rise 이제 clairement accus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de